노인들이 너무나 여기다 경로당은 우중충하고 나이들 잡숴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 환하게 해놔가지고 우리 노인들을 여기 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 꽃이 아름답게 심어놨다 그리고 놀다가고 또 연산원 같은 게 이렇게 쫙 키면 와서 하루에 6, 7팀이 와서 사진도 찍어갔어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작곡가입니다 강서구 아름다운 골목길 1탄 강서구리 경로당 앞 골목길입니다 경로당 회장님께서 지적 꾸미신 조경 치큰영주와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경로당 회장님의 정성이 골목길을 지나가는 강서 주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각 경로당 회장 수당을 5만원씩을 줘 그거 모아가지고 저기를 해갖고 내가 어르신 설명을 듣고 보니 꽃잎 하나 풀립 하나 더 아름다워 보이네요 자랑하고 싶은 강서 비밀화원 골목길입니다 아니 너희들이 왜 거기서 나와 골목길을 지나가는 아이들이 꼭 친구를 만난 것 같겠네요 자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빨갛게 익은 한 열매가 보입니다 아니 이건 딸기 여행하는 작곡가의 강서 아름다운 골목길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여행하는 작곡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